송재윤 캐나다 대학의 역사가 교수로 계시는 송재윤 교수가 좋은 칼럼을 썼네요. 민심일은 시진핑 정권 어디로 가나. 중국인구 6억 월 소득이 20만 원 미만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미중 패권 경쟁을 한다. 그러나 인민눈으로 보면 어불성설 부동산 시체가 폭락하면서 매달 100권 중 전역서 10위 개혁 개방 요구하는 세계 압박 중국은 결국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웬만해서 안 넘어집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여러분들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ctv 안면 인식 기술 그다음 디지털을 이용한 각종 여러분들 그런 여론 조작 기술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를 결국은 전체주의 체제를 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던 시진핑 수석이 서방 자본가들은 중국에 투자해달라 호소하는 그런 총석이를 보면서 작년 이맘때를 대답해 보는데 지난해 10월 14일 베이징의 한 육교에서 나라의 역적 시진핑을 파면하라 외치는 부리지면의 1인 시위가 벌어졌고 11월 말에 중국 전역 17개 주요 도시에 최소 23건의 집단 시위가 동시에 다발조로 일어났고 백지를 손에 든 청년들은 공상당 퇴진 시진핑 하야를 부르짖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진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탈진할 대로 탈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뒤집어 얻기가 힘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21 총선회 수련들이 예상대로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국식 전체주의 체제가 이름들 일당 지배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조선민족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이 다 악합니다. 그래서 그 체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들을 다 무산화시킬 거라고요. 그로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송재윤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시위나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중국 정권은 인권과 자유를 더욱 옥죄고 있고 그러나 1989년 태남문 대학산이 벌어진 이후에 중국 안팎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멀지 않아서 민주화 될 것에 희망적인 예측을 무수히 쏟아내고 지금까지 그들의 예를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게 이르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뒤집어 엉기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국민과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뭡니까 도구나 수단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전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 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안면인식기수나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룡님이 공산국가에 무슨 민심이란 게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통치하는 일당 독재국가에서 민심이란 개념 자체가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국민을 대지나 괴로보고 적당히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것을 인식하는 공상상 수계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판이나 경제실계에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자체 권력 후퇴터나 민중 봉기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선거 부정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왕의지를 꺾고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다 쫙 그냥 깔아앉을 겁니다. 그냥 복속할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김정은 여러분 내일 모레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저렇게 김정은 여러분 전쟁만 안 일으키면 안 넘어질 겁니다. 저 체제가 그거 사촌이자 사촌 사촌들도 비슷해질 겁니다. 나만도. 푸틴에 대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뉴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TV만 보는 여러분들 나이든 세대에 비해서 푸틴에 대한 그런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탄압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내용이 푸틴과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볼 만한 그런 다큐멘터리 입니다. pbs에서 했던데 pbs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윤석열 정부 갖고 노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정확하고 탈취하고 권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든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파들에 비해가지고 그냥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제는 탄핵을 무기로 해가지고 결론은 뭔가 아니라 송재윤 교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시진핑 체제가 오래 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